21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충돌하는 물체의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의 운동 방향은 B와 충돌하기 전과 후가 서로 반대이다라고 했네요. A의 질량은 2kg이고 B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거네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충돌 전부터 먼저 가봅시다. 충돌 전부터 먼저 가보면은 자 A같은 경우는 질량이 2kg라 그랬는데 속도가 지금 어때? 5라고 돼 있습니다. 그치?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근데 B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정지에 있죠? 그러니까 아 정지. 그러면 A와 B를 합쳤을 때 전체 운동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플러스 1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이겁니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충돌 후에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속력이 어때? 마이너스 3이 되었어. 그치? 그러면은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즉 마이너스 6이 된 거죠. 자 그런데 B같은 경우는 지금 질량이 뭐 그냥 M이라고 합시다. 질량은 M이라고 했는데 자 속도가 지금 어때? 2다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야? 플러스 M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결국에서는 2M 마이너스 6이 뭐다?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M은 결국에선 뭐다? 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뭐다? 4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